오늘 우리 새 정상은 처음으로 한미일 단독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정상 BJ들이 청송교도소에 자동차를 끌고 무단 침입한 뒤 실시간 방송을 한 걸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3시쯤 팝콘TV BJ 두 명이 교도소 정문 직원에게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고 거짓말을 해 교도소 침입에 성공한 후 약 40분간 실시간 방송을 통해 교도소 내부를 소개했습니다. 여경들이 건물 미화를 담당하는 여성 주무관들과 함께 화장실 샤워실을 이용하지 못하겠다며 비밀번호를 바꾼 뒤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즉 여경이 부당한 갑질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감찰 결과 비밀번호를 바꾼 건 내부 시설공사 때문이었고 주무관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후 사망한 25명의 일본 군인에 대해서는 배상이 이루어졌다. 마이지루 해안가로 떠내려온 조선인 사체 일부를 해병대가 화장했고 일부는 유가족들에게 보내졌다. 선체 인양 당시 수습된 유건은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자살 예방 문구입니다. 지난 2012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문구들인데요. 그런데 하하하 재 좀 깨워라와 같이 자살 예방 문구라고 보기에는 좀 동떨어진 느낌이죠. 지난 2015년에는 수영은 잘해요라는 문구가 새겨져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는데요. 경기도 용인 확진자가 나온 지 6일 만입니다. 서울에서 64명, 경기 23명, 인천 7명 등 수도권에서 94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북 5명, 전북 1명, 부산 1명, 제주 1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이 처음으로 슈퍼 전파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힌 곳, 대구 신천지 교회입니다. 이곳과 관련한 확진자가 대구에서만 2천5백여 명, 64%가 넘습니다. ...와 관련하여 8월 19일 18시 기준으로 총 3,263명을 검사하였고 확진된 분이 62명으로 늘어 확진자는 총 630명으로 양성률은 19.3%입니다. 하지만 A씨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되레 A씨가 흉기를 든 채 경찰을 쫓아가며 위협했습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했지만 두꺼운 가죽 점퍼를 입고 있어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실탄 4발을 쐈습니다. 실탄을 배와 다리에 맞은 A씨가 곧바로 쓰러지자 경찰들이 달려들어 제압합니다. 사고 일주일째 수심 75미터 아래서 헬기 동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전문화방송 김창훈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충남 논산업 부창동 서울신경정신과 의원 45평 규모 입원실에서 곤히 잠자고 있던 환자 김근철 씨 등 34명이 갑자기 몰려든 열기와 유독가스에 제대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북 여객 소속 38살 최상철 씨가 운전하던 전북 5화의 3003호 완행버스가 시멘트 구조물을 들이받고 70미터 언덕 아래로 굴렀습니다. 이 사고로 진안군 부기민에 사는 27살 이기철 씨 등 승객 24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진안군 주천민에 사는 19살 서인로꾼 등 6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낮 1시 반쯤 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불이 나서 현장에서 일하던 36명이 숨진 걸로 지금까지 파악됐습니다. 조금 전인 저녁 6시 반쯤 불길은 다 잡혔습니다만 꼭 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현재까지 48살 장모 씨 등 3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병원에 이송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5명은 중상이어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 김정수를 내일 오전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발생 10분 만에 진화됐는데도 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2명 좁기도 없이 가슴 높이의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던 80명의 학생들. 앞서가던 23명이 갑자기 덮진 파도에 휩쓸려 바닷속 깊은 물엉덩이 갯골에 빠집니다. 3명을 태운 사조산업 소속 명피잡이 어선 오령호가 어제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했습니다. 8명이 구조됐지만 그 중 1명이 숨졌고요. 52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운항을 강행해 벌어진 것이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선장 이모 씨와 유람선 소유주인 이랜드 크루즈 대표 조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내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5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내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결국 사고 발생 2시간 43분이 지나 생존자들은 기적같이 구조됐지만 바로 옆 선실의 낚시객들을 포함한 15명은 차가운 주검이 돼서야 돌아왔습니다. 조금은 불길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주시 추자도 남쪽 15km 해상에서 40톤짜리 어선이 전복해서 지금 경찰, 해양경찰이 수색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한가운데 어선 한 척이 뒤집혀 있고 부표 주변에서 구조작업이 벌어집니다. 오전 11시 20분쯤 경북 포항의 구룡포 앞바다에서 선장 66살 오모 씨 등 3명이 타고 있던 4.73톤짜리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4.658도짜리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5.758도짜리 어선이 뒤집힐 수색 중인 바다 한가운데 어선이 뒤집혀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에서 서쪽으로 16.6km 떨어진 해상에서 24톤급 어선 청보호가 뒤집혔다는 신고가 목포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13일 새벽 5시 강원도 고성 앞바다 60톤급 해경경비정 7의정이 다른 경비함과 부딪힌 뒤 침몰했습니다. 경비정에 타고 있던 경찰관과 정경 등 17명은 모두 실종됐습니다. 사체는 모두 바다에 버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선원 집단살인사건은 처우등 선상생활에 불만을 품은 중국인 교포선원들이 작업 거부에 들어가면서 이들을 하선시키기 위해 사무와 섬으로 배를 회항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생방송 도중에 배철수씨에게 아마 기타 반전이 된 모양입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갈려활동 136회 35회사... 속참이... 어... 뭐야... 살단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같이 안 죽었어요? 기독교인이라서 자살을 묻겠습니다. 기독교인인데 사람 죽이는 건 괜찮아요? 죄를 씻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원하시는 게 뭐냐고요? 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시나요? 억울하세요. 과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과정이 방패화되고 이러한 모든 현실 중에... 집안에선 부인이 최씨에게 흉기로 찔린 채 피를 흘리고 있었고 4살 베기 아들은 구출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4월 10일 상호 유럽 4개국 순방 두 번째 나라인 서독본에 도착, 펀데오 슐렌브르크 독일 외무성 의전장에 영접을 받았습니다. 4월 11일, 본 시내 아데나와가 있는 수상실에 도착한 전두환 대통령은 헬무트 콜스상의 영접을 받고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3일간의 공식 독일 방문 일정을 마친 전두환 대통령은 중간 경유지인 스위스의 제너바에 도착해 로잔에서 여장을 풀었습니다. 4월 14일 오전 프랑스를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은 버스비가 내리는 가운데 엘리제 궁에서 미테랑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한 대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활주로로 추락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비행기가 갑자기 좀 약간 흔들리듯이 하면서 몇 바퀴 약간 조금조금씩 돌더니 머리 부분으로 해서... 10시 뒤 자석에서 일어나 항공기 오른쪽 출입문을 열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반복했고 결국 승무원과 주변의 남성 승객 4명이 이 승객을 제압했습니다. 한류수도 관광차 갔다가 해금강 지역을 보고 해금강을 돌아서 나와서 돌아오는 도중에 뒷배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요. 그래서 선 배가 아마 불이 났는가 보다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고 난 배 직접 타고 계시진 않았고... 네 바로 앞에 가고 있었죠.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정신을 잃은 한 명을 차례로 성폭행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남학생들은 며칠 뒤 여중생들을 또 불러내 다시 몹쓸 짓을 합니다. 범행에는 무려 22명의 남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어두운 과거를 갖게 된 최영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포르노초렝에 응했습니다. 저는 그냥 집장 다 집었어요. 최영의 애인이면서 주범격인 고등학교 2학년 김모구는 부모가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운 틈을 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본드와 부탄가스를 수차례 흡입한 경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대학원생이 드라마 기획사 관계자 12명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니를 기획사에 소개해준 여동생도 며칠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그리고